0 1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비욘드, 룩 비욘드 서브컬처 파티에 왔거든요. 이쪽이 행사장입니다. 처음 해봐요. 이렇게 하는 건가요? 오늘 밥 어떻게 할 거예요? 괜찮아. 네, 축하 축하. 도전! 과연? 준비 시작! 아쉽습니다. 챌린지! 도전! 공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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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! 자 갑니다! 시작! 도전! 도전! 아이고! 아 아쉽습니다! 사람 덕진 못해봐! 아아아아! 이거 채우는 것처럼 해야 되네! 아아아아! 아아! 아아! 파이팅! 아아악! 신 시작! 아 바람을 왜 불어! 서브커러처 행사를 기획하신 서울 간 다른 분 빅터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! 인사 한 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! 천안에 룩 비욘드 공연기획하고 있는 빅터라고 하고요 본명은 하형권입니다! 반갑습니다! 켄다마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 켄다마 대디 시기도 하고요 오늘 어떻게 행사 재미있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? 네 다들 재밌어 하시니까 재밌어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켄다마도 많이 와서 관심 가져주시니까 저도 신나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서브컬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천하 켄다마 켄다마 대디 화이팅 화이팅 성공 천하 안에서도 다들 켄다마를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여기까지 온 보람을 느꼈습니다 오늘의 추운 탐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탐으로 같이 놀겠습니다 혹시나 비욘드 놀러 왔다가 구독하신 분들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볼게요 빠이빠이 다음 시간에 만나요